안녕하세요 CDMAN입니다. 윈도우 10에서 운영체제를 압축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압축을 해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압축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아이콘에 무슨 이상한 화살표가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라고 질문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PC의 C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들인데요. 폴더를 잘 보시면 폴더에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 있는게 보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윈도우 10이 업데이트되면서 여유 공간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폴더를 압축을 하는게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이 없는데 여유 공간이 부족했던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압축된 폴더 생기면서 폴더에 화살표 붙어서 이게 뭔가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신 분들도 있고요. 이게 뭔가 해서 그래서 시스템이 이상해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누 이해하게 했지만 컴퓨터에서 어떤 폴더를 지울 때는 프로그램을 지워서 이 폴더가 지워지도록 하는게 가장 안전하고요. 임의로 폴더를 선택을 해서 지우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 이 폴더가 압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제 C드라이브에 여유 공간이 지금 충분하죠. 속성이 들어가서 보면은 여유 공간이 지금 500기가나 지금 여유 공간 있는데 만약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500MB 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실행할 수 없다고 뜨고 뭔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폴더들을 폴더들의 파일들이 여러개 들어있겠죠. 이걸 압축을 합니다. 압축 프로그램을 압축한 것처럼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 여유 공간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여유 공간을 늘려서 시스템 운영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는게 이제 압축 기능인데 이거를 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C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파일들 모든 폴더를 다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특정 폴더만 압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시려면은 C드라이브 마우스 5초 누르시고요. 지금 좀 올려서 할게요. 속성 누르시고 디스크 속성이 뜨면은 맨 밑에 보면은 이 드라이브를 압축하여 디스크 공간 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시고 적용하시면 모든 C드라이브 그리고 C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폴더와 그 밑에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확인하시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모든 파일들을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들에 전부 다 화살표가 붙게 돼요. 전부 다 이 화살표가 붙게 돼요. 근데 저는 일부만 여기서 이만큼만 선택해서 압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 이 폴더를 압축하고 싶다. 마우스 5초 누르시고요. 속성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탭에 고급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내용을 압축하여 디스크 공간 절약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면은 이 해당 폴더를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압축합니다. 근데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폴더나 파일 같은 거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파일인지 모르겠으나 아 제가 임의로 폴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사용자 이렇게 사용자라고 폴더를 만들었어요. 너무 이상하다. 1111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뭐 이미지를 넣는다고 해봅시다. 이미지를 제가 좀 복사를 한번 할게요.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1번 이미지 이게 용량이 크다고 해봅시다. 마우스 우측 누르고 속성 고급 내용을 압축하여 디스크 공간 절약하고 확인 그 다음에 적용 모든 하이 폴더 적용 이렇게 누르고 확인 누르면은 갑자기 화살표가 딱 생겨요. 네 만약 파일이 많으면 무슨 압축 중이다 뭐 쭉 진행하는 과정이 뜨는데 이게 파일이 별로 없어서 이게 그만 떴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진 이미지에도 다 화살표가 하나씩 붙었죠. 이거 더블클릭 해보면 이미지 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과정이 벌어지냐면은 이걸 안 쓸 때는 사진 닫아서 안 쓸 때는 압축된 상태로 보관합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압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미지는 애초에 압축이 됐기 때문에 용량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보니까 용량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보시면 네 별로 거의 차이가 없죠. 네 그런데 압축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압축은 된 상태고 만약에 뭐 BMP 파일이나 아니면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압축하면 공간이 조금씩 더 줄어들긴 해요. 그래서 이걸 압축을 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실행할 때는 갑자기 압축을 풀어서 보여줍니다. 다시 끄면 압축이 된 상태로 둡니다. 이렇게 해서 여유 공간을 억지로 늘리는 거예요. 과거의 SSD가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쓸 때는 이렇게 압축 기능을 이용하시면 많이 컴퓨터가 느려지고 컴퓨터가 고장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SSD가 사용되면서 SSD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하고 풀고 하는 과정에서 I.O.가 일어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SSD는 압축을 하셔도 성능은 그렇게 많이 느려지지 않으면서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속도 테스트해보면 그렇게 느리진 않은데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게 이유가 뭐냐면 C 드라이브를 잠깐만요. 다시 안 열어볼게요. 여기서 C 드라이브를 디스크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무슨 이상한 항목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봅시다. 내려보면 저는 여기서 안 생긴 건가? 저는 안 보이네요. 여기 안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압축 파일을 정리할 거냐 하면서 체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시스템을 임의로 C 드라이브에 있는 윈도우 폴더 이런 것도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압축한 거에 대해서 여유 공간이 남게 되는데 그거 갖다 다시 돌릴 건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압축을 하실 분은 하셔도 되긴 되는데 SSD를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C 드라이브의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10기가, 20기가 정도 남아있고 실행하는 게 있어서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고 멈추는 문제가 없다면 굳이 압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IO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파일을 집어넣으면 그걸 압축해서 넣어놨다가 다시 풀면서 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느려지는 부분도 있고 불필요하게 여유 공간을 억지로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 공간이 진짜 많이 부족하신 분은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압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압축을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압축을 해제할 때는 만약에 특정 폴더만 압축을 해놨다고 해봅시다. 제가 또는 다 압축했다고 했을 때 모든 폴더 파일을 다 선택하고 속성에서 일반에서 고급에 들어간 다음에 지금 보면 내용을 압축하여 디스크 공간 절약이 체크가 되어있죠. 네 이걸 체크를 끕니다. 이렇게 끄시고 확인하시면은 이 창이 뜨는데 지금 아직은 계산 중으로 쭉 뜨죠. 적용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선택한 항목 하이 폴더 및 적용 이걸 체크를 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관리자 권한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계속 누르시고 그럼 막 특정 파일들 압축했던 것 같다가 다시 탁 압축을 풀기를 막 시작합니다. 막 쭉 풀기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압축을 좀 많이 해두시면은 시간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이걸 적용하셔서 압축을 풀 수가 있습니다. C드라이브를 압축하는 방법도 그리고 압축을 해제하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참고하실 점은 압축을 해제하는 도중에 뭐 이걸 압축을 해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경고가 뜰 수 있어요. 그럼 모두 무시를 누르시고 일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켜져 있는 상태로 압축을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파일들은 압축이 해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압축을 할 때 C드라이브 여유 공간이 만약에 충분하다면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면 굳이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유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용량이 작은 SSD를 쓰신다면 CPU 부담이 좀 더 높아지겠으나 이런 압축 기능을 쓸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SSD 용량 큰 걸 그냥 쓰실 걸 권합니다. 저는 용량이 아주 큰 거의 1TB 가까이 되는 SSD를 쓰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SSD가 용량이 많이 작아졌어요. 금액이 좀 싸지니까 뭐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10만원 정도 들여서 SSD 산다고 하면 왜 이렇게 비싸라고 얘기가 나왔겠죠. 지금 워낙 너무 싸니까 근데 저는 더 전에 SSD 구매할 때 50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요즘 많이 저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용량 큰 걸 쓰시면 이런 문제 없이 넉넉하게 쓰실 수 있다. 용량이 너무 작은 걸 쓰신다면 압축해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뜬다고 해서 특정 폴더를 이렇게 막 지워버리시면 절대 안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참고 되셨길 바라고 그 외에도 윈도우 10 강좌 등을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영상들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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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